원쿠션으로 끌어쳐서 코너에 모을 수 있는 전형적인 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두께와 당점으로 치면 좋을까요? 이 배치는 프레드릭 쿠드롱 선수의 원쿠션 레슨 중 하나인데요 하단 당점을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회전이 많이 발생하면 내공의 속도가 빨라져서 이 적구가 많이 이동하여서 모으기 어렵습니다 연습을 통해서 공을 모을 수 있는 적절한 당점과 두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